집사2장 집사2장 신기술이잖아 5대2차 여름 когда Dr.Romani 집사1장 집사1장 집사2장 집사2장 가서 집사2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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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야 섰라구 빨리 달라고 표정 봐 ㅋㅋㅋㅋ 내가 이렇게 섰으니까 빨리 줘야지 이러고 있어 야 어제 새벽 3시에도 일었어 누구야 돼지자리라 그래 지금도 지금 봐 돼지된거 봐 이렇게 짜증내면 밥 주는 걸 알게 됐어 이제 준비할게 저거 곰이한테 배워가지고 신질내낸거 큰일났어 나 왜 그 엉덩이가 파묻혀 있냐 엉덩이가 마음에 들었어요 나 어디 들어가 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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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야지 나아 몸 들어가봐 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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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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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프다고 진짜 아파 진짜 아파 아야야야 물지마 니거 물어 니 발 물어 아 아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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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발 물어 니 발 물어 니 발 물어 니 발 물어 아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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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금한 애가 좋아다니니까 귀여워 근데 잘 다녀 야 너 너 네가 어디서 신기한가 봐 아 너무 좋아 너무 귀여워 입이 막 찢었어 야 솔방울 가지고 나네 야옹이야 솔방울 물고 오자 싸게 입기? 팹 gleich Bene 팝 팝 새침대기 되게 좀 시바견곰이탱이 시바견곰이탱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바